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양의 황도 12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가 지나가는 길, 그 황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문학에는 이 하늘에 길이 두 개가 있어요. 적도가 있고 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도, 황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빨간 길, 노란 길이에요. 동양 천문도에서 적도를 빨간색 선으로 그리고 황도를 노란색 선으로 그려서 적도, 황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적도는 이콜이터라고 그러죠? 이게 정말 수천년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크에이션, 방정식도 나오고 인간의 문화, 역사와 같이한 위대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황도는 이클립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일식, 월식할 때 이클립스라든가 그런 단어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이클립틱, 어감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뮤직 밴드를 만들면 이름을, 에클립틱이라고 저도 좋죠. 실제로 자동차 중에도 이클립스라는 이름을 가진 외제차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잘 팔리는 물건들은요. 별 이름을 딴 것들이 많아요. 그게 세계 시장에 나가도 바로 이렇게 눈에 띄고 귀에 자연스럽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유명한 황도가 뭐냐. 사실 일반인들은 황도만 하셔도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한번 이해해 볼까요? 이런 겁니다. 여기 해가 있어요.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 해 뒤에 있는 저쪽 별들은 안 보이는 거죠. 이쪽에 있는 별들은 안 보입니다. 낮에 해 뒤에 있으니까. 낮에 뜨는데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는 이쪽 편이 밤이 되니까. 왜? 이쪽에 해가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별들이 그날 밤에 보이는 별자리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재 지구의 위치는 언제냐. 해가 쌍둥이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해는 쌍둥이 자리에 있는데 쌍둥이 자리는 그날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쌍둥이 자리에 있으면 대략 6월 달입니다. 6월 초순, 중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6월 초순, 중순에 태어난 분들은 자기 별자리가 쌍둥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아셨어요? 자기 생일날 생일별 자리는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월 생인데 내 별자리가 쌍둥이니까 오늘 내 생일날 내 별자리 봐야지 밤새 기다려도 쌍둥이 자리 못 봅니다. 왜냐하면 그날 쌍둥이 자리는 해와 함께 같이 뜨고 졌어요. 해가 쌍둥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해가 뜨고 진다는 것은 쌍둥이 자리가 뜨고 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별 자리는 자기 생일날 볼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럼 언제 볼 수 있느냐 이 지구가 삥 돌아서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쉽게 하지만 지구가 돌아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반 바퀴를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달이 걸려요. 6달이 걸려서 6달이 되면 지구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이쪽의 별자리가 낮에 해 뒤에 뜨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쪽 쌍둥이 자리가 밤에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 황도라고 하는 것은 낮에 해 뒤에 무슨 별자리가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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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